네 갑시다. 뭐고래요. 온다. 게르메달 툴. 오셨어. 우와. 맨클 경장 들어온 거 무시하고 또 앞으로 여기 별 쪽에 다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여기 보인군. 위쪽에 쌓였다. 매대 찬 넣어주고. 네오. 바이시도 바이시도. 3명. 3명 죽었네. 발전하고 있다.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돌아봐. 골이 물었어. 홈의 도착이 될 것 같은데. 얘네가 왼쪽을. 딜러가 왼쪽으로 돌은거지. 3번 진격이야. 에이스 짤라줘. 에이스. 오케이. 쏘는 형이 뭐야. 우리 직속 봐봐. 그리고. 보라증. 히러도 안해. 우리 히러도 안해. 히러가 안 되는 것 같아. 이 폐쾌에 너무 많아 오른쪽으로 돌자 그벤이는 매우 안 들어가는데? 그냥 얘네 딜러 라인이 좀 늘리는 거지 어! 우리 키 중에 쌓여있잖아 이쪽 한 번 다시 봐 멘큐의 경제학을 무시해줬어 멘큐의 경제학을 무시해줬어 멘큐의 경제학을 무시해줬어 여기 경력 어 죽었다 전망적 지벡 하나도 얻었다 멘치 하나님 같은데 몇명 적었을 때 하나 둘 셋인데 네명 꼴이 그냥 물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건가 50까지 빼준다 저 뭐야 메대찬 꼭 넣어주고 내가 40끼리 다 막아놨다 낙만은 여유되면 카라도 넣고 소식 다가 넣고 오 포션 출렁이는데 5번쪽에 모여있다 X쪽 X쪽 5번쪽 앞으로 숨기자 이거 날테 타도 돼 뉴비담리랑 얘도 가주고 포션 먹어도 되죠? 먹었는데? 어 포션 먹어도 돼 다 됐다 아 이거 강도발 X같네 계속 늘고 있긴하다 5명 5명 근데 왼쪽으로 라인돌아 X쪽 왼쪽으로 라인돌아 X쪽 왼쪽 더 깊게 돌아야돼 5번 1줄 5번 1줄 에이스 에이스 돌거든 여기 별 쪽으로 쭉 빠져봐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잡고 가자 정력 잡아줘 정력 정력 컷 다시 D 봐봐 D 5명 오른쪽에 딜러 2명 있다 오른쪽에 딜러 2명 있다 저거 마크해 우리 딜러 2명 9번지 진거 같은데? 지퍼 지퍼 잡아봐 이기주의자 지퍼 진거 같은데? 아 웃었다 아 웃었다 예 잼잼 자고 매우기다 잼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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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타고 나왔어 이게 왼쪽 1번쪽 지금 1번쪽 봐줘야 돼 뉴비람미남 더워 더워 더 오른쪽 더 오른쪽 우리 너무 많이 한 번 할 수 있어 우리 7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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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컷 갓겜 까고 갓겜 까봐 꼬시까 꼬시까 꼬시 꼬시까 꼬시 다음 뉴비람미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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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힐업 한번 해줘 너무 혼자있다 방금 무기주의자 무기 벗겨놨어 메인 탱커 밖에 나왔네 아 근데 이거 배불맨이 없네 배불맨이 없네 배불맨이 없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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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쪽 깊다 디네이처랑이네 디네이처랑이넨 디네이처랑 점파 배불맨이 없냐 이거 잘 돌은거올 왼쪽으로 돌아볼래 4번 4번에서 어 진짜 너무? 어 오른쪽으로 볼자 이제 지금 또 에키온 야영지를 바라보려고 7번쪽 7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죠 얘네도 딜러 많이 죽었어 되겠는데 유지? 무비가 무비 갖고 홍석정 갖고 덕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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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이저 이네이저 아아 내가 한 번 쏘여볼까요? 내가 한 번 쏘여볼까요? 내가 한 번 쏘여볼까요? 그 만큼은 너 강의 못 맞거롭게 그 땐 그 땐 그 땐 그 땐 그 땐 그 땐 감사합니다.